소니는 딱히 중국을 싫어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가 싫어하는 건 당신들의 수준 낮은 팬문화입니다. 최근 손흥민 선수의 품에서 눈물을 흘린 중국의 골키퍼 왕다레이가 인터뷰로 대형폭탄을 던지며 중국 축구계가 한바탕 뒤집어졌습니다. 중국은 한국의 안방에서 1대0으로 패배하고 돌아갔지만 현재 축제 분위기입니다. 결국 3골을 집어 넣지 못한 태국이 득실차에서 밀리며 자연스레 중국이 다음 예선전에 진출하기 되었기 때문인데요. 그렇기에 그들은 경기 내내 한국에게 반코트로 얻어맞으며 패배했음에도 의기양양한 표정을 짓고 있는 것이죠. 예선 진출은 물론 본인들에게 기쁜 순간이 될 수도 있겠으나 이제 그들은 한술 더 떠 마치 한국을 상대로 승리한 것 마냥 굴고 있습니다. 재미있게도 이미 싱가포르와 중국전을 2연승으로 끝마친 한국 대표팀과 선수단은 경기가 끝나고 더 이상 중국의 눈길조차 주지도 않고 있는데 중국의 온라인 커뮤니티는 한국이 고작해야 중국을 상대로 한골밖에 넣지 못한 것에 대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한국은 중국에게 집착해 이미 3차 예선 진출을 확정지었음에도 로테이션을 돌리지 않았고 풀주전을 내보냈다. 손흥민까지 동원하여 우리에게 골폭격을 할 심산이었으나 그들의 공겨진은 생각보다 강하지 않았다. 이것은 사실상 중국 대표팀의 승리나 다름없다. 그들은 자신들의 홈에서 체면을 구겼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것은 그들의 지식 부족을 스스로 드러내는 발언이나 다름없습니다. 평소에 남을 헐뜯기 위해서나 축구를 보지 정작 그 스포츠에 대해 제대로 공부조차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한국이 이미 싱가포르전에서 다음 예선 진출을 확정지은 것은 맞으나 톱시드 배정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중국전도 반드시 승리해야만 했기 때문이죠. 설령 한국에게 그런 동기부여가 없다 쳐도 여전히 중국전에서 로테이션을 돌린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번 경기는 한국의 홈에서 열리고 한국 해외파 선수들의 시즌 마지막 경기인데다 의도적으로 경기를 던진다면 그것은 또 태국을 욕보이는 짓이고 간접 승부조작이나 다름없죠. 이러한 발언들은 평소에 중국 국민들이 축구라는 스포츠를 어떤 시각으로 보여주고 있는지를 나타내 주는 것이었습니다. 어제 오늘 일도 아니지만 중국 팬들의 민폐짓은 전세계에서 빈축을 사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나 최근 중국과 예선을 치룬 태국과 싱가포르는 그야말로 중국인 혐오증에 걸릴 정도였습니다. 중국 팬들은 남의 집 안방에 와서 고래고래 소리를 치며 소음공회를 일으켰고 경기 내내 상대 선수들에게 야유를 퍼붓고 물건을 투척하기도 하는 등 할 수 있는 최악의 행동은 전부 했죠. 그렇기에 최근 한국과 맞붙은 싱가포르는 우리 국민들의 시민의식에 큰 감명을 받았다 합니다. 싱가포르의 팬들은 중국 팬들에게 쓰레기를 스스로 치우는 것을 바란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자신의 손에 있는 음식물 정도는 들고 갈 줄 알았다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오히려 싱가포르의 홈구장을 쓰레기통으로 인식하여 아예 모든 음식물과 비닐봉지들을 바닥에 버려두고 떠났다는 것인데요. 중국 팬들의 이런 행동에 구장의 관계자는 큰 충격을 받았다 합니다. 하지만 이에 비해 한국 팬들은 경기가 끝난 후 자신의 자리를 직접 정리하는 것은 물론이고 몇 명이 자발적으로 나서 사람들을 불러 모아 경기장에 쓰레기를 치우고 갔다고 전해집니다. 현지 싱가포르 팬들은 안 그래도 손흥민을 비롯한 한국 선수단의 풍격 있는 팬서비스에 감동하고 있었는데 팬들까지 나서 이런 태도를 보여줬으니 더욱 강렬한 인상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것이 싱가포르가 한국에게 7대0이라는 대참사 스코어로 패배했음에도 현지 팬들이 끝까지 경기장에 남아 손흥민에게 박수를 보내며 한국의 원정 팬들과 함께 훈훈한 분위기를 자안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싱가포르 팬들은 한국이 중국에게 권선징악을 가해주기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싱가포르는 물론이고 모든 축구 팬들의 바람은 이번 경기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러나 중국 선수단은 자신들이 직접 결과를 가져오려는 의지는커녕 태국과 싱가포르의 경기 결과에 기대며 대량 실전만은 면하겠다는 마인드로 경기에 나섰고 90분 내내 땅바닥에 드러누워 침대 축구를 시전해 시간을 보내기에 바빴습니다. 그들의 납뜨거운 전략은 결국 나름의 성공을 거두어 결국 원하는 발을 이루어내기는 했으나 이런 작은 정신력을 가지고 있는 팀은 결국 다음 3차 예선에서 고꾸라질 것이라는 반응들이 많죠. 한국과 일본, 이란과 호주를 비롯한 중동에 아시아 국가들이 진출해 있는 상태인데 이들을 뚫어내기 위해서는 패배도 무승부도 아닌 반드시 승리를 챙겨야 하고 중국처럼 다른 팀의 결과에 기대기만 하는 소극적인 방식은 결코 성공을 거둘 수가 없을 겁니다. 또한 요즘 가뜩이나 중국 팬들이 다른 나라의 홍구장에서 사건 사고를 치고 다니자 마침내 아시아 축구연맹에서 중국축구협회에게 경고했고 계속해서 이런 일이 지속된다면 무관중 경기 징계를 받을 수도 있다는 언질을 주었는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을 방문한 중국 팬들은 역시나 수준 낮은 국민성을 보여주었죠. 한국 애국가가 들려나오자 야유를 하고 경기 내내 우리 선수들에게 폭언을 퍼붓는 등 마침내 그의 암전하던 손흥민조차 분노하여 중국 관중석과 대립했을 정도인데요. 손흥민이 손가락 3개를 펼쳐보이고 곧바로 후반전에 이강인의 골을 도우며 참교육을 하자 중국 팬들이 쥐죽은 듯이 조용해졌고 이 경기를 지켜본 축구 팬들은 잠자는 사자의 코터를 건드렸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사실 이 골 이전까지 중국이 나름 수비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에 나름 무승부도 노릴만한 경기력이었으나 괜히 손흥민의 승부욕만 끌어오르게 만든 것이죠. 하지만 중국 팬들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는지 패배했음에도 불구하고 손흥민은 중국 수비진에게 무력감을 느끼고 있을 것이다. 자신만만하게 손가락 3개를 펼쳐보였으나 결국 한국은 한골밖에 넣지 못했다. 3대0이 아니라 3차 예선전에 같이 올라가자는 뜻이었나 보다라는 웃기지도 않는 정신승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사실 중국 팬들이 매번 이렇게 뻔뻔한 태도로 나오는 것은 아무도 이들의 행동을 꾸짖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럴만도 하죠. 언론과 선수, 축구협회와 감독, 심지어 전 레전드 선수들까지. 존중이라고는 일절 없고 항상 상대팀을 비난만 하고 다니는데 그들의 팬문화는 딱끼리끼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행동으로 인해 전세계에서 중국을 향한 혐오감이 조성되자 마침내 내부에서도 점차 이런 저열한 응원 문화를 자제하자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최근 중국의 바이도에는 상대팀보다 중국 선수단과 언론들을 더 많이 비판하는 댓글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들 중 대부분이 매번 자국 선수들을 치켜세우며 상대팀을 모욕하는 웃기지도 않는 언론 플레이를 그만두라는 내용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이들의 생각이 아직 중국 축구 팬문화 저변에 넓게 퍼지지는 않았는지 여전히 한국을 방문한 중국 팬들은 예전과 마찬가지로 지저분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마침내 중국의 선수 중 한 명이 팬들을 향해 소심발언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것도 평범한 선수가 아니라 최근 중국의 핵심 에이스라고 할 수 있는 골키퍼 왕다레이의 발언이었죠. 손흥민이 경기가 끝난 뒤 가장 먼저 다가가 다레이를 안아주었을 만큼 그의 한국전 활약은 눈부셨고 수차례의 선방 덕분에 중국이 다음 3차 예선에 진출한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특히나 그는 손흥민 선수에게 위로받자 눈물을 흘리기까지 했는데요. 왕다레이는 평소에도 손흥민 선수에게 큰 존경심을 가지고 있었고 자신의 우상에게 인정받자 감정이 북받쳐오른 것으로 보입니다. 손흥민의 찐팬인 그의 시점에서 보았을 때 제 아무리 같은 국적이라고 해도 중국 팬들이 손흥민 선수에게 경기 내내 야유를 퍼붓는 건 좋게 보일 리가 없었겠죠. 그는 경기가 끝난 후 이번 경기에 대한 소감과 손흥민 선수를 향한 리스펙트를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인터뷰 종료 직전 조심스럽게 중국 팬들을 향해 말을 꺼냈는데요. 한국은 최강의 팀이고 아주 어려운 상대였습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했고 이제 모든 것은 태국과 싱가포르의 경기 결과에 달려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결과를 가져오지 못해 아쉽습니다. 다른 팀에 기대는 상황은 보고 싶지가 않았어요. 소니는 정말 위대한 축구 선수입니다. 팬들은 물론이고 아시아 선수들에게는 선망의 대상이죠. 손흥민 선수의 손가락 제스처에는 큰 의미를 두고 싶지 않습니다. 축구는 열광적인 스포츠고 특히나 이렇게 중요한 경기에서는 종종 사소한 다툼이 일어나기도 하죠. 그러나 축구는 상호 존중의 스포츠입니다. 나쁜 것이든 좋은 것이든 우리가 상대에게 줬다면 언젠가는 반드시 그대로 돌려받기 마련이죠. 저는 중국 팬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항상 좋은 것만 돌려받는 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중국 팬들의 심기를 건드리기 싫어 상당히 조심스레 말했지만 사실상 존중받고 싶으면 다른 팀에게 먼저 존중을 보여라는 말로 그대로 해석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대표팀의 핵심 선수마저 직접 나서 그들의 행동을 비판하고 나섰으나 과연 그들의 정신상태가 고쳐질 수 있을지 그것은 정말로 의문이네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다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